쉬운 컨셉 쉬운 컨셉 점프 데드샷 아니 인간적으로 멀리서 뛰어 멀리서 böyle 가까이서 뛰면 안돼 타는 걸로 안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하자 이 펜스 밖에서 점프하기로 점점 멀리 뛰는 거지 기준을 펜스 밖에서 점프하기로 하자 어디, 저기서? 내가 처음 펜스 있잖아 여기 어 근데 거기까지 점프가 될까? 어 될거야 될거야 된다고? 으우 니가 없으니까 그럼 잘 담아 형이 줘 개구리를 개구리 타고 이거 일부러 사마귀 떨어뜨리려고 하는거 아냐? 아냐아냐 형도 여기서 대야돼 나도 나도 밖에 대야지 자 사망선수 띕니다 아아아아아아 나이에 타네 저 갈순 있나 저거? 좋았어 아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가 어디가 여기서 만약에 룬형 실패하면 나 소생하는걸로 같이 재경기 아니지 승자가 없는거지 승자가 없는거지 승자가 없는거지 아니지 같이 올라가는거면 모르겠는데 같이 둘 다 올라가서 하면은 둘이 다시 하시는거고 이웃 예산단락이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점프 나이스 잠깐만 어디갔어져요 아 절병 떨어졌어 저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 메가로드니 있어 조심하고 어 얌 야 이러면 이러면그러면 재경기 이러면 재경기 이러면 재경기갑시다 아 여기서 재경기 여기서 인간적으로 여기서 재경기 여기서 인간적으로 여기서 재경기 펜슬 받게 돼 펜슬 받게 돼 아 여기서 재경기 펜슬 아예 이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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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먼저 사망님부터 먼저 사망님부터 예산 탈락하신 분이 미안 x3 아니 패자부회전이지 예산 탈락하신 분 맞잖아 예산 탈락했잖아요 이거는 네 와 이게 팁 안 알려줘 тер flick 생각보다태 개구리가 잘 보세요 제가 하는거 컨트롤이 힘드네요 잘 보시고 배우세요 알겠습니깐 저렇게 뛰면 무조건 넘어가 알겠습니깐 뭐야 아 이게 나이야 죽였다 저 감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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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실패하면 내꺼 실패하면 내꺼 점프 야 튄다 야 저 잡아 아 진짜 저 형은 감각이 없다보면 돼 저정도면 진짜 계단만 늘어났네 일단 마무리 형부터 해내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니 삼아 내가 어 잡으러 갈게 내가 룬형 내가 룬형 잡아올게 잡아와 빨리 내가 잡아올게 같이 튀는거 아니지? 형 어디가? 형 어디있어 형 어디있어 아 여기있어 봐보다 나 밑에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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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봐 어? 떴는데? 어 떴는데? 아 잠깐만 있어봐 저거 개구리로 저기 점프해서 타면 되겠네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너 감각이 없어서 안돼 아니 사람 무시하는것도 저거지요 젊은이한텐 안되지 두눅은이가 감각이 없어 감각이요 감각이 없어 저 형은 감각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야 이걸로 2차전 하자 2차전이야 둘이서 2차전 해봐 저건 건지는 사람이 이거 2차전 하자 난 빠질께요 둘이서 2차전 하세요 근데 일단 반씩은 주세요 반씩은 다 안뺏겠습니다 50%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개구리가 이거 어? 강가에서 얼마나 좋냐고 아니 근데 내가 이상하다 어제 내가 잘했거든 내가 어제는 제가 진짜 잘했 아아 어디가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이기 쉽지 않네 이게 이게 어떻게 하려고 본인이 뛰시려고? 어 뭐야 아 휘파람으로 꺼내네 아니 사기잖아 이거는 아닌데 비교가 안되지 왜 캐치가 안되지 나왔잖아 나왔잖아 난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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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있어 안녕 안녕 야 이 사기꾼들아 잘있어 안녕 내 돈 내라 잘있어 내 돈 내라 인간들아 잘있어 야 집이 다 구경 한번 할까? 아 그러니까 여기 구경이나 하자 여기 어 내 돈 아 저 티라노 얼굴이 빨그렸네 저기는 내 돈 내 돈 가면을 씌웠나봐 신기한게 많다 야 야 멋있다 저 티라노 90%만 주세요 와 이거 뭐야 여기 사바 여기 좀 와봐라 여기 재밌는데 많다 여기 와 이거 뭐야 와 사브론토샷 사브론토샷 브론토 뼈다고 배 쩐다 우와 여기 시조새 와 안쪽에 있었네 안쪽에 있어 안쪽에 저도 태워주세요 사마귀 태우러 가자 형 알았어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성공할게 내가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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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으어 어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럼 브론토 뭐야 탓발리기 아니 뭔가 낑겨서 안타져 네? 브론토 꼬리에 들어가나보다 어 브론토 꼈나봐 아 됐다 내가 뻘러갈게 내가 뻘러갈게 아 뭐해 아니 부진만 할수있어도 참 좋을 텐데 이게 아래래래래래래래 잡아가 아, 나 잡아가. 죄송합니다. 다운받분들, 아프리카분들, 유튜브분들. 제 감이 오늘 다 떨어졌네요. 여기야, 여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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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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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D. D, D. 안 보여요? 어디 있어? 또 또, 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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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예 180도돌아. 어디 있어? 그 쪽은 거,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그쪽 거 아이고. 정면, 정면. 아, 저 있네, 저 있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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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 어떻게 그 한 발 더 됩니까? 나이..라이딩..라이딩하며 가만 있어봐 아니 결국 우리 둘 다 타긴 타야 돼 어 가만 있어봐 아까처럼..아까 오프닝할 때처럼 합시다 응 내리세요 탔자! 마무리 태우고.. 어 난 탔자 어.. 아니 나 왜 이렇게.. 아..어쩔.. 그냥 떠더트려놓고 그래그래 이거지 이거지 어 이거야 어 그래그래 전 E대로 진주캐로 가는 거 아니지? 아니 근데 우리 원래 구경하는 데 가야지 어디가 저볼까? 응 근데 이게..사람분들이.. 설사한 인под 아냐? 와 쩐다 쩘다 아니 근데 사람분들이 너무 집이 커가지고 렉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확실히 피부에 있어 보니까 어 장난아니야 뭐야 뭐? 아 여기가 아까 이슈 이슈 내는걸? 저 뭐야 저 빛나는거? 아 형 나 깜짝아 나 넥 때문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 버튼만 안 누르면 돼 와 이거 온실이야? 식물원이야? 아니 이제는 그냥 21세기야 21세기 형 나 발 때문에 잘 안보여 K버튼 눌러서 봐 마우스 스쿨을 땡겨가지고 오 이거 싸우는거 봐 잠깐만 이게 식물터렛이 식물터렛이 쏘는거야 저거 위에 식물터렛이 있잖아 이게 트렛이거든 얘네들이 막 쏴 어 이거 식물과 좀비 식물과 좀비인데 완전 와 그거 우리한테 쏘는거 아니지 야 잠깐만 저 티라노 잡나 보자 근데 저 티라노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저거 죽는거밖에 다 야 이거 완전 식물과 좀비인데 이거 진짜 야 식점이야 식점 그거 죽었다 티라노 와 개쎄구나 아니 이쪽 지형인데 터레지 필요하긴 티라노가 주변에 많이 태어나네 형 나 떨어뜨리고 가지마 좀 떨어졌어? 아 그랬어? 나 그냥 라이딩 아직 그만나 그냥 타면 안돼 위에? 여기 내가 떨어뜨려줄게 좀 위에 가봐 좀 위에 무슨 타조같은 애들이 있어 여기서 진주캐와 아 잘못했어 진주가 있긴 있네 아 드립이 아니었어 진짜 있어 진짜 개 많은데? 아 여기 진주가 원래 있구나 지금 돌있잖아 그 사람 돌 이거 아마 기름일걸? 아 이게? 어 기름이야 이거 야 여기가 명당이네 기름이랑 진주가 땅에 이렇게 있어 가까이 와 여기 뭐 경치도 좋고 땅도 좋고 와 크리스탈도 있는데 여기? 어 크리스탈도 있어 크리스탈 좀 캐가야돼 나 이제 동굴 갈 필요가 없네 크리스탈 좀 캐께 와 이거 바다 들어가니까 우리 공격하는거 아니죠 깜놀 와 형 바다 쏙 들어와봐 장난아니다 야 창고로 그 밑에서 메가로든 나온다 아 나하면 봐야지 메가로든 만나라 정갈도 있네 저기 뭐야 뭔가 거칠거칠한게 있는데 형 아이 메가로든 메가로든star metro 어디야 어 어 어 아니 메가로든이 무슨 개컥 아니 해병가에 있어 맑이tó섯 married 걍 함 저 있다고 내가 예전보다 더 커진 느낌이야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 깨가 두고 깨가 두고 아니 왜 니가 맞아 전갈이 야 큰일났다 기절하겠다 나 전갈 맞아서 어 나 꺼내 나 꺼내 힘내 사막아 아 내가 맞았어 나 먼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어 내가 내가 난 내가 올라탈게 나는 나도 같이 철판에 올라갈래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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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갈 있어 눈바 깜짝아 가만히 좀 있어봐 전갈 죽여야 될거 아니야 아 나 너무 놀랬어 진짜 우리 전갈 죽이다가 우리 저거한다 아 전갈 68레벨이야 그러니까 안죽 아 개쎄네 전갈 공포증 걸릴거 같아 뭐야 또 있어? 전갈 또 있다 나 좀 태워달라니까 전갈 세마리가 와 벌레는 나의 먹이지 덤벼라 이씨 전갈 야 전갈 세마리 전갈 세마리야? 살려주세요 대가죽들이나 이거? 갔어? 2마리 죽였어 1마리 여깄네 나 어디갔어 어이 하나도 안보여 아 됐다 어 타 타 방아 응